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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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시그네처를 휴 일단 이 11 11 이 만하면 넘어가는데 스카이 7번을 300m 네 아 아 아 우측 어 저쪽이 오쪽이 높은 거든 헤르사 일상 어! 나이스 와 안맞아서 많이 갈뻔했다 그런데 방향은 완전 기가 막혔네 더블 아이가 그러면? 맞지 그제? 와 그래도 막았다 오케이 하고 넣으십쇼 와 그래도 여긴 없어예요 나이스 언니 줘 줘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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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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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~~~~ ~~ ~~ ~~ ~~ 네